카드 한장을 강화합니다 깡깡깡타 난타 당신은 도넛을 먹었습니다 끝내주는군요 이제 곧 1년 중과로 고마워요 아이고 휘안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뭐 제가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흘려보내기 항상 감사하십시오 아이 풀피에 곡이 있는데 이펙트 난다 그쵸 후 아이 어처구이 없네 드루거지 같은 음 딜카드 싹 다 밑에 처박혀있네 미라손 슈퍼손 미라손 미라손 안 돼 이러지마 거 수비 4장밖에 없는 거 아이스크림 무장해제 유독성알 무독성알 등등등등등등 띵띵띵띵띵 띵띵띵띵 띵띵띵띵 약점 분석 약점 분석 약분 넣으면 또 약분특 할건데 띵띵띵띵 띵띵띵띵 띵띵띵띵띵 띵띵띵띵豪anga 띵띵띵 띵t 띵띵띵 till 띵띵 띵띵띵 아님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겨영노오오 격노뭐야 쓰기 힘들거 같은데 아님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귀여워 으아아아 어둠의 봉 드롭킥 이거 육강량은 거? 개잡아요. 엘릭서로 다 태워도 답 돕겠네. 난타 못쓰겠는데? 아니 근데 쓰긴 써야될 것 같은데? 일단 약점 분석 어 약점 분석님 감사합니다. 타락 연사 소식 이건 완전 타락각인데? 연포탑 핵망치 타락 파워 전사 타락 파워 전사 타락 파워 전사 가짜 약분일수도 있어 도시 böyle 자원 투장비 자원 투장 에이 아 이러면은 어둠의 포옹 겁나 아깝네 1막에서 나왔던거 아 이탈락 아 이탈락은 좋긴 한데 아니 지금은 좀 아 이탈락 좋지 나도 이탈락 좋아하는데 아 이탈락은 없어엉 탈락락 빛날배 빛날배 아 이탈락인데 안나오는거 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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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개미야 아 아 아 아 아 이게 게임이었던가 이게 게임이었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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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병 왜 또 나왔어 아 이거 어둠의 포옹 나오면 난리나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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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그 내가 엘리트 못가겠죠 아 에잌 엘리트는 힘들것같고 아닌가 엘리트 잡을수있나 엘리트 까짓거 한번 해보죠 타락은 슈퍼버프 짱짱맨이기 때문에 막아지지 않습니다 역시 타락 없고 템포 겁나 빨라 부파했다 폼트 하나 쓸걸 첫 터내 타락 소독되나 약분 약분 한 번으로 안될거 같은데 약분을 두번은 써야될거 같은데 아잇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약 불쌍 약 불쌍 약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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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본 두번씩 사는게 이렇게 잘 안되다니 띵띵띵띵띵띵 한 한개 돌까 판도라 지금 몇개 없는데 꼴랑 3개인데 만구 심구구고고 구구고고 나이스죠 개발리네 아이 탁 두장이면 좀 쳐 따옷이라구요 깨빡치네 진짜 타락을 왜 두장을 쓴데 좀 상시게도네 상시게도네 침파 깜씨병 힘 99는 언제 찍냐 너지 관심법 폼 타줘요 샴허 어흑 서순 서순에서 맞음 서순 서순 아 짱나 아 답답해 지지겠네 아니 어포타락 그 두개만 나오면 되는거 아닌가 하 으 으 으 으 아 으 이두메포 또시병 이두메포 무감각 드디어 마참네 무감각 불주약 복수해야겠다 답답해서 안되겠다 아니 무감 어프 두장 쳐 넣었으면 좀 물주약도 두장이십시오 개꼽네 진짜 버그인 버그인 아무튼 버그인 털비친 털비친 개같은 게임 개같은 게임 가슴 무료로 파슬리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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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재물 없으니까 힘들다 재물이 있어야 돼 몸박 나와서 이제 나 때려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몸박이니까 근데 얘네들 또 나왔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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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은 왜 자고 타락불조약 다 밑에 있는거 너무 무거 아이 좀 너무한거 아님 아이 드로우가 이렇게 핸드 터져 나갈 정도로 드로우가 많은데 응? 이롭킥 일단 잡아놓을까 아닌데 오 드디어 선천 타락다 아 아니 그렇게 이렇게 순식간에 끝나는 덱인데 끝나는 덱인데 카드좀 떠줘요 지금 덱 너무 약해 크 máquinas 데뷔 스킬 카드에 더 있어야 된다 스킬 카드를 더 넣으면 파워 카드가 느끼나가 딜레마지 딜레마를 파괴하는 까지나 까지나 캘리퍼스 바리케이드 재물 전투에 이런거 까지나 캘리퍼스 바리케이드 를 를 를 기사 회생 기사 참호 다 좋은데 기사를 넣을까 참호를 넣을까 기사는 어차피 지너 있으니까 참호 넣자 근데 기사가 좀 더 안전빵이고 참호가 좀 더 뒷짐이지 따지면 타락 지금 써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뚝배기 있다 깨면 스킬 카드가 없어도 상관없어 이런 코스트가 여기서 더 안나오던가 일단 뚝배기를 깨닙니다 일단 뚝배기를 깨닙니다 그가 제가 이긴 달팽이도 똑같나? 달팽이는 근데 좀 카드 쓰다보면 턴 넘어가는데 아니 달팽이도 똑같이 하면 잡을 것 같애 아이씨 아하 3 4 5 6 7 8 다음번에 전력을 더하겠구나 9 10 11 12 10 1 2 3 4 5 6 7 8 9 3대 더 때릴 수 있었는데 똑바로 서라 탈뱅이 바리케이트 없나 바리케이트 순수 충격파랑 사혈 넣자 바리좌바르 바리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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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역시 아클 근데 이거 심장 잡을때는 좀 꼬일수도 있을거같은데 야 미션각이다 가자아 이게 게임이지 이거 미션각이다 그래 엘다 바리케이드 날카로운 미션각 한돌 발굴 한돌 미션 둘다 깨야지 빨굴 한돌 만료된? 자는 심판 깨워야돼 일어나 일어나 상대는 심장이야 없어 일어나 심장이 먼저 죽는거 아니야 네 심장은 터지리라 최대한 안때리고 있긴한데 아 안돼 빨리 안돼 심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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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해야돼 아프지마 아이 미친 타락 존나 많이 나오네 어 나 공격하던데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이걸 99를 못한다고? 아 방구구구는 못해도 아 됐어 꺼져 심장 꺼져 아 너랑 안오라 이게 안되네 왜 어떻게 공격 카드만 남하지? 주장 아니냐 이거 가지가 카드 73장을 생성했는데 이겼지만 졌다 이겼지만 졌다 와 미션 실패 미션 실패 아이고 쿨도그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패 심판 다시 이불 덮음 이불 덮음